하나, 둘, 셋, opted과orrho 머리와 비örung 위로와 바madı가 CSV 같이 휴닝이가 저도 잘생겼다고 했어요 잘생겼다고 했던데... HERO 골든 디스크 안무 형상 아 이게 V LIVE의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오늘 휴닝이가 저 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 오 잘생겼다 이러던데요 골던디스크 안무 영상 맞아요 그거 한 번 딱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저희도 힘들고 댄서부도 다 이러셔가지고 그게 제일 신기하죠 마지막에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물그나물 서요 이것 때문에 물그나물 쉴 수 있게 됐어요 저 원래 물그나물 못 썼거든요 물그나물 서요 물그나물 서서 다리가 어깨에 이렇게 탁 걸려요 이렇게 물그나물 서면은 다리를 딱 구부려서 다리를 딱 어깨에 걸어요 그러면은 회사분들이 저에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저는 복근을 이렇게 배의 힘으로 일어나고 센서분들은 자꾸 뒤로 누우면 돼요 그리고 안 다치게 머리만 잡아주면은 성공 여러분들 친구랑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크게 아프진 않지만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딱 주사 바닥에 꽂힐 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옆에를 딱 돌았어요 안 보려고 옆에를 딱 돌았는데 아 너무 끔찍했어 반에 찔리는 거 좋던데 따끔따끔해서?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안녕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안녕